피지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박물관에 가봤다 이후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전쟁 때 사용된 보트며 전쟁 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용맹했던 한 추장이 사용했다는 곤봉이다 기독교를 배우던 여섯 명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잡아먹혔다는 이른바 1867년 토마스 베이커의 비극 유품들이다 당시 희생됐던 사람들을 먹을 때 사용한 포크 이것은 가죽 제품이어서 먹지 못했다는 신발이다 후에 먹기 때문에 그의 손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여섯 명이 고추장은 고추장은 고추장으로 먹기 때문에 이른바 그래서 그의 남자들에게는 소간되어 있다 이른바 5.6년 전 시청자의 여섯 명의 고추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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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이고 여기서는 고추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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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이고 이곳에서 고추장은 고추장은 고추장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